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시작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인도함을 받게 하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그 음성을 듣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아침에 기도회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또 유튜브로 함께 기도하는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출 이집트기 3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들겠습니다.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는 것을 보고 아론 주위에 몰려들어 자아 일어나서 우리를 앞서서 갈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그 사람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알 게 뭡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아론은 백성들에게 너희 아내들과 너희 아들 딸들이 차고 있는 금 귀고리를 빼서 내게 가져오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은 귀고리를 빼다가 아론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아론은 백성들이 가져온 것으로 송아지 모양의 틀에 붙고 연장으로 다듬어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스라엘아 이것은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너희 신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론이 이것을 보고 송아지 상 앞에 재단을 쌓고는 내일은 여호와께 드리는 경출일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이튿날 백성들은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바쳤습니다. 그러고는 앉아서 얻고 마시며 일어나서 놀았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려가거라. 내가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백성들이 타락했구나.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한 명령을 그토록 빨리 저버리고 스스로 송아지 모양의 틀에 우상을 부어 만들고는 경배하고 재물을 바치면서 이스라엘아 이것은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신이다. 라고 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백성들을 보니 참으로 목이 곧은 백성들이다. 그러니 너는 이제 나를 두고 가거라. 저들 때문에 내 진노가 부글부글 끓는구나. 내가 저들을 진멸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고 나서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 것이다. 그러나 모세는 그 하나님 여호와께 빌며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왜 주의 백성들 때문에 노여워하십니까? 그들은 주께서 큰 능력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사람들이 아닙니까? 왜 이집트 사람들이 그가 그들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쓸어버릴 생각으로 끌고 나갔구나 하게 하십니까? 주의 무서운 진노를 돌이키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말아주십시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께서 친히 주를 두고 그들에게 내가 내 자손을 하늘에 별같이 많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약속한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니 이것이 그들의 영원한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맹세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자 여호와께서 마음을 누그러들이시고 그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려던 마음을 접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40일 동안 하나님의 율법을 신의 산 위에서 알려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앞에서 우리가 쭉 보셨던 것처럼 성막을 만드는 방법 이러한 것들을 알려주시는 그 동안 그 산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였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는 것을 보고 아론 주위에 몰려들어 자 일어나서 우리를 앞서서 갈 신을 만들어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그 사람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알 게 뭡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길을 갑니다. 그들을 이끌어낸 하나님을 저버리고 지금 우상을 만들고 있는 장면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없는 동안 아론에게 몰려들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지금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언제 내려올지 모르겠고 지금 우리 눈에도 보이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이끌고 저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이끌고 갈 그 신을 만들어달라. 이렇게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을 발견한 것이죠. 인간의 연약함. 사실 모세가 그들을 떠나서 신의 산 위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그 기간은 정말 긴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40일에 불과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40일을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딱 40일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았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우상 숭배를 할 때 이들이 요청했던 게 뭐였냐면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달라는 거였어요. 눈에 보이는 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신을 달라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의 이 생각이 맞는 생각인가 정말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는 신이 필요한 것인가 라는 우리가 이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럼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답입니다. 그렇지 않다. 오늘 우리가 진짜 섬겨야 할 신은 눈에 보이는 신이겠는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이겠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해합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신이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정말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불확실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확실한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정말 크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말해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주를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우리가 이제는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우주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광화라고 드넓은 우주 가운데서 이 지구라고 하는 행성이 얼마나 작은가 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우주를 바라보면 정말 끝없이 그 끝을 알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크고 넓습니다. 이 우주 안에 있는 이 별들의 숫자는 정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인간이 스스로 다 찾아낼 수도 없을 만큼 그렇게 많고 실은 밤하늘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수많은 별들 가운데 아주 일부에 불과하고 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 우주의 넓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체 우주의 그 사이즈에 비해서는 너무나 작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주를 본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보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너무 크면 인간의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내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닌 거예요. 또 반대로 아주 작은 미시세계가 있잖아요. 정말 현미경으로 확대하고 확대하고 확대해서 들어가면 이 모든 물질들은 분자와 원자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한 원자의 세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우리 눈에 볼 수 없는 것들이에요. 하지만 볼 수 없지만 없는 게 아니에요. 있는데 못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 시야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한계적인가.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은요. 기껏해야 빛의 그 스펙트럼 가운데서 가시광선의 영역만 볼 수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적외선의 영역이나 자외선의 영역이라든가 그러한 영역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기니까 내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역설적이게도 불확실한 생각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대하고 크고 넓은 것은 실은 보이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너무나 작고 세밀한 그러한 것들도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 내가 믿을 수 있는 하나님 정말 참신이시라면 이 한계적인 내 눈에 보이는 존재가 진짜 신일 수 있을까요? 하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신이 어떻게 진짜겠냐. 나의 이 한계적인 이 시야 속에 갇혀있는 신이 어떻게 진짜 신이겠냐는 거죠. 진짜 신은 나의 시야와 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한계 그 너머에 계신 분임에 틀림없어요. 우주보다 크신 분을 내가 어떻게 볼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석게도 그 하나님을 저버리고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범하고 있는 잘못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신을 찾아요.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신으로 하나님 대신 구하는 것들이 돈, 명예, 권력, 사람 이런 것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불확실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확신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것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역사의 주관자이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안 계신 곳이 없어요. 마치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공간에 충만해 있는 것처럼요. 여러분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있는 곳 어느 곳에나 나와 함께 계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10개명 가운데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셨고 그리고 제 2개명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왜냐하면 어떤 형상을 만들든지 하나님은 그 형상에 제한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어떤 형상을 만들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한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 땅에 존재하는 피조물의 그 어떠한 형상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그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해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을 구하는데 그때 민족의 또 한 명의 지도자였던 아론이 아주 심각한 잘못을 저지릅니다. 우리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은 백성들에게 너희 아내들과 너희 아들 딸들이 차고 있는 금 귀고리를 빼서 내게 가져오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은 귀고리를 빼다가 아론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아론은 백성들이 가져온 것으로 송아지 모양의 틀에 붙고 연장으로 다듬어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스라엘아 이것은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너희 신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론이 이것을 보고 송아지 상 앞에 재단을 쌓고는 내일은 여호와께 드리는 경축일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아론이 잘못을 저지르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와서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어달라고 하니까 그들에게 금 귀고리 같은 것들을 다 걷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금 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금 송아지 우상을 가리키면서 이것이 바로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너희 신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이야기였는가 하는 것이죠. 아론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아론이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두 번째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아론이에요. 민족의 대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고 이 아론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바로 눈앞에서 보았던 사람입니다. 모세의 대변인이었잖아요. 모세가 말을 못한다고 하니까 아론이 대신 말해주었고 모세가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 그 앞에서 지팡이를 던졌던 사람 그 지팡이가 막 뱀이 됐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아론이잖아요. 여러분 아론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가운데 모세와 항상 함께 있었던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강하게 경험했던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저버리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했던 아주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했다. 오늘 아론은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죠. 이 백성들이 와서 이 아론에게 지금 모세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 우리의 신을 만들어달라고 할 때 단호하게 우리가 섬길 신은 살아계신 하나님 뿐이시다 이렇게 선포했었어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단호하게 그들의 잘못된 길을 거절했어야 합니다. 그걸 하지 못하는 거이라면 아론은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잠깐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을 때 그때 그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언제나 서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어떤 사람인가? 사명자는 사람들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명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다수결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명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온 세상이 다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 나도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온 세상이 다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이 맞다라고 하시면 이것이 진리라고 한다면 나는 그 진리를 위해서 인생을 걸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론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할 때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이 잘못된 선택 때문에 민족이 우상승배를 하게 되고 이 우상승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의 멸하시기로 결정하게 되시는데 바로 그때 이 모든 것을 뒤바꾼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모세입니다. 아론에 비해서 아주 대조적이죠.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함을 통해 이 민족을 구했던 이 모세의 모습인 이 본문의 후반부에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모세의 기도를 보겠습니다. 11절 내려오셔서 11절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모세는 그 하나님 여호와께 빌며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왜 주의 백성들 때문에 노여워하십니까? 그들은 주께서 큰 능력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사람들이 아닙니까? 왜 이집트 사람들이 그가 그들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쓸어버릴 생각으로 끌고 나갔구나 하게 하십니까? 주의 무서운 진노를 돌이키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말아 주십시오. 여기서 모세의 기도 바로 민족을 구했던 이 모세의 민족을 위한 이 중부기도의 두 가지 내용 가운데 첫 번째 내용을 우리가 이 부분에서 보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명성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의 명성에 손상이 갈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저 이집트로부터 그 큰 열 가지의 기적을 통해서 이끌어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이 민족을 멸망시키신다면 저 이집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금 여기서 쓸어버리시려고 이들을 죽이시려고 지금 여기다가 그렇게 이끌어내셨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해가 가느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어떤 해가 가는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명성에 손상이 될까 저는 두렵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모세가 했던 이 기도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이 기도의 포인트는 바로 하나님께 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마음에 이 기도의 중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모세에게서 배우신 첫 번째 이 기도의 포인트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기도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나의 어떤 조직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하나님 이렇게 할 때 하나님 하나님께서 영광받으시기 원합니다. 그 마음이라는 거죠. 두 번째 모세의 중부 기도의 능력인데요. 우리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께서 친히 주를 두고 그들에게 내가 내 자선을 하늘에 별같이 많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약속한 이 모든 땅을 내 자선에게 줄 것이니 이것이 그들의 영원한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맹세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기도 여기에 능력이 생깁니다. 이 성경을 보시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 기도에 거의 대부분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게 약속이거든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의 공통된 특징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의 기도의 기초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근거는 인간의 상식이 아니다. 인간의 어떤 의견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가장 강력한 근거는 하나님 그분의 신실하심. 그분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언약의 근거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 밤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그러한 민족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도 기도할 때 마찬가지다. 이 아침에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의견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약속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약속이 뭐죠? 성경 전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이 성경 전체 인간을 향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 인생에 이루어지는 약속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뭐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나의 명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성을 위해서요. 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도의 끝에 그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셔서 이 민족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 한 사람의 중부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일으키셔서 약속의 땅까지 이끌고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능력 있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